1. 명나라에 사사고면하는 사신을 보내는 의론에 대하여도 정부와 육조와 3사의 장관이 상관할 것이요. 수양 안평등 대군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연만은 저번 일이 있기 때문에 수양대군은 아홉 님대는 각 대군을 다 몰아가지고 들어와서 참석을 한 것이다. 그저 무슨 일에나 바싹바싹 대듯이요 하는 한 명의 헌책도 있거니와 수양대군 자신도 무슨 일에나 참여하고 말썸을 부리는 것이 세력을 잡는 비결인 줄을 안 까닭이다. 어리신 상감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제숙부 그 중에도 수양대군을 싫어하시지만은 부득부득 들어오는 것을 나가라고 내어밀 수도 없었다. 이번 명나라에 살해사를 누구로 보낼꼬 하고 왕이 물으실 때 제신들은 묵묵히 있어 대답이 없다. 수양대군이 가고 싶어하는 줄 아는 까닭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거천하였다가 수양대군의 미움을 받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상감이 싫어하는 줄을 분연히 알면서 또 자기네들도 싫어하면서도 수양대군을 거천하기도 싫은 까닭이었다. 원래 이런 중대한 일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자격은 삼공이나 대군이라야 할 것이니 삼공 중에서 택한다 하면 황보인은 수상일 뿐더러 나이 80이니 갈 수 없은 즉 좌의정 김종서나 우의정 정분이나 중에서 택할 것이요. 그렇다 하면 인물로나 인력으로나 김종서가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군 중에 택한다 하면 문장으로나 식견으로나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원형 이정이다. 만일 황보인이 한마디 김종서가 가감할 줄 아래요 한다든가 안평대군이 합당할 줄 아래요 한다 하면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요. 영의정의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은 저번 의정부에서 수양대군에게 혼나던 것이 아직도 무서워서 감히 다시 수양대군의 비유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았는 것이다. 영의정이 이러하거든 다른 사람은 더구나 수양대군이 무서울 것이다. 어찌될지 모르는 세상에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쉬쉬 입을 닫혀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다. 김종서는 수상 황보인이 자기를 거천하지 아니하는 아니함이 아니라 못하는 심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남의 눈치만 엿보고 감히 개구를 못하는 심리를 알았다. 이러다가는 결국 수양대군에게 빼앗길 것이요. 수양대군이 한번 명나라에를 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명나라 대관을 친하여 후일의 세력을 이룰 것을 생각하였다. 수양대군이 가느니보다는 차라리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종서는 이번 사신으로는 안평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래오 하고 왕께 고하였다. 김종서의 말에 황보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위태한 일을 김종서가 대신 하여준 까닭이다. 김종서의 말대로 상감이 그러면 숙부가 다녀오시오 하고 안평을 향하여 말씀이 계시었다면 일은 그대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매부되는 영양의 정종을 이번 사신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왕은 어리신 마음에 동기 지정으로 그 누님되는 경애 공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시고 따라서 그 매부되는 영양의 정종을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부왕이 승화하시고 궁중에 아무 혈족 한 분이 없이 전혀 남들 속에 애로이 계신 어린 왕은 마음과 정이 가는 곳이 누님 부부뿐이었다. 비록 왕의 어머님 되시는 현덕 왕이 유촉을 받아 왕께 젖을 드리고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자의 지정으로 왕을 양욕한 혜빈양 씨가 있지만은 그래도 동기 지정에 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중임도 불구하고 벌써 사후차나 영양의 궁에 거동하셨다. 열두 살 대신 어린 왕으로 허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명나라에 사신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은 알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을 말고 꼭 정종을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종을 거천하는 이는 없었다. 정종이 비록 공주 부마로 지위로 말하면 영의정에 비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20세가 넘지 못한 소년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이력도 없는 사람을 중대한 왕명을 받드는 사신으로 외국에 보낸다는 것은 아무가 보아도 말이 아니 되는 일이다. 이윽히 왕이 대답이 없으심을 보고 사람들은 왕의 어린 심중을 살피었다. 이때 수양대군이 탑전에 나서며 신이 다녀오리다 하고 자천하였다. 왕은 옥자 위에서 놀라는 듯이 작으신 몸을 움직이시었다. 제일 무섭고 싫은 숙부를 명나라에 보내기는 참으로 원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왕은 역시 무견히 대답이 없으시었다. 왕이 말씀이 없으므로 수양대군은 잠깐 머쓱하여 탑전에서 물러나왔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신을 돌아보시며 영양의 정종이 어떠하오 하고 낭낭한 어성으로 물으시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왕은 용안을 불키시었다. 왕의 말씀에 제신은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 말이 없었다. 수양대군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핏대가 불끈하였다. 전내에는 찬바람이 도는 듯 하였다. 이때 영의정 황보인이가 나서서 결정적으로 한 말만 하면 일은 순순히 기정이 될 것이지만은 그는 왕의 편을 들자니 수양대군의 뜻을 거스르겠고 수양대군의 편을 들자니 왕의 뜻을 거스르겠고 그래서 조는 듯이 생각난 듯이 가만히 있을 뿐이다. 우의정 정분 역시 영의정과 마찬가지 심사여 좌의정 김종선은 한 번 안평대군을 거천하였으니 다시 이 일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우참찬 정인지는 민첩하게 일 되어가는 형세를 살피고 수양대군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줄을 보아 우참참 정인지 아래오 대저 이번 사고면 사례사는 상감 깨워서 죽의하신 뒤에 처음으로 보냅시는 사신이온즉 식견과 이력이 구비한 사람을 보냅시는 것이 지당하오며 영양의 정정으로 말씀하오면 아직 역전하옵고 또 일찍 사신으로 갔던 이력이 없사오니 아래없기 황성하오나 후일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어떠할까 하오며 수양대군은 대행대왕 즉위시에도 화조에 간일이 있사옵고 또 종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사온즉 수양대군을 보내심이 가장 오를 줄로 아래오 하였다. 인지의 말에 용하는 주홍빛이 되고 수양대군은 한번 인지를 바라보았다. 정인지의 말은 당당하였다. 정인지는 앞뒤를 다 헤아려서 꼭 설 말이 아니면 아니한다. 아무도 인지의 말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듯 하였다. 왕은 심히 초조한 듯이 좌우를 둘러보시고 울음이 터질 듯 싶었다. 이때 좌참참 허우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신다는 것은 안 될 말씀이오. 방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거든 수양대군이 나라의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신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에다. 허우의 반대도 당연한 말이었으나 아무도 허우를 돕는 이가 없어 결국 정인지의 말대로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기로 되었다. 수양대군은 이날에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 말하여 준 것을 심히 덕으로 여겨서 그날 밤에 대군이 미행으로 정인지의 집에 가서 다짜고짜로 안으로 들어가 인지의 손을 잡고 대감 나하고 혼이 납시다 하였다. 이때 수양대군은 아드님이 두 분이 있었지만은 인지는 당혼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잠깐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뜻을 알고 네 그리 하우리다 하고 허락하였다. 수양대군은 예전 권남이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정인지를 마카에 끌어들인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정인지도 판이 뒤집혀 이 세상이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 것을 보았으므로 수양대군에게 허락한 것이다. 혼인이라 함은 정말 혼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이다. 수양대군은 공조판서 이사철로 부사를 삼고 지편교리 신숙주로 종사를 삼아가지고 연경 삼천리길을 떠나게 되었다. 종사로 신숙주를 택한 것은 이번 길에 이 재주 있는 지편학사를 내 것을 만들이라는 생각을 가진 까닭이다. 이 밖에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도 수원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까닭이 있다. 권남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게 된 것을 알고 놀라며 나으리 지금 황보인 김종서 패가 잔뜩 나으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이제 만일 나라를 떠나시면 대사가 틀어지지 아니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을 만류하였다. 수양대군은 웃으며 걱정 없어. 안평은 내 적수가 아니여. 인이나 종서도 호걸지사는 아니야. 종서를 세상의 범이라고 하지만은 요새에는 이도 톱도 다 빠진 모양이되 그것들이 무얼 하겠나 또 내가 황보석이 김승규를 데리고 가니까 저희들이 더구나 못 움직일 것일세 하였다. 실상 황보인 김종서는 이듬해 개년 2월 수양대군이 의기양양하게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무학원까지 나아가 맞았다. 명나라에 다녀온 뒤로 수양대군의 세력은 흔들 수 없이 되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이 명색은 삼공이나 수양대군이 두려워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적이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승지를 수양대군에게로 보내어 그 뜻을 묻도록 되었고 그러지 않에도 수양대군이 날마다 권레에 들어와 물론 모사하고 안이 참여하는 것이 없었다. 왕도 이를 어찌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수양대군의 세력 밑으로 가만가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수양대군의 행포를 붕괴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두령대는 이는 그래도 좌의정 김종서였다. 김종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수양대군의 행포를 제어할 깨를 말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실로 서슬이 푸르렀다. 권남 한명에는 거의 수양대군 궁에서 살아서 세상에서도 이 두 사람이 수양대군의 책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국상중임도 꺼리지 아니하고 한 달에도 4차식이나 모학원과 훈련원에 습사장을 베풀고 크게 주연을 배설하여 모여든 무사를 먹이고 특별히 용력이 있거나 무혜가 있는 사람이면 수양대군이 친히 불러 술을 주고 상을 주었다. 자학골 수양대군 궁 후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습사가 있었다. 여기는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아온 무사들을 모아놓고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는 곳이다. 무사를 택하는 것은 한명애가 맡아 하였고 한명애는 양정과 유수와 홍달손을 시켜서 하였다. 천하 잡농과 팔도 망란이는 다 수양대군 궁으로 모인다는 동요까지 날만 하였다. 힘쓰는 사람 키 큰 사람 다름질 잘하는 사람 담 넘기 잘하는 사람 사람 잘 치느니 거짓말 잘하느니 활 잘 쏘는 놈 칼 잘 쏘는 놈 말 잘 타는 놈 돌팔매 잘 치는 작자 도적질 잘하는 작자 목소리 큰 사람 무엇이나 한 가지 재주 있는 무리들 부모한테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물려난 무리들 꽁무니에 방망이 하나를 차고 심심하면 사람께나 때리고 다니는 무리들 노름판 색주가 선술집으로 다니는 무리들 한명애 집 사랑에 어슬렁 어슬렁 출입하던 무리는 모두 수양대군 궁의 상객이 되어 출입하였다. 수양대군이 무사를 모은다는 소문은 팔도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힘께나 쓰는 사람은 다투어 수양대군 궁에 출입할 길을 찾았다. 인왕산을 등진 수양대군 궁 후원은 대단히 넓었다. 활터만 있지 아니하고 말 달리는 터까지도 있었다. 마장에는 항상 좋은 말 사오필이 메어 있었고 활터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의 활과 화살이 걸려 있었다. 습사를 한다는 날은 대개 사오십 명이 모였으나 어떤 때에는 백 명이나 모이는 때도 있었다. 수양대군도 권남 한 명의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와 앉았고 흥이 나면 손수 활을 당겨 쏘기도 하였다. 수양대군의 활은 백발백중이라 할 만큼 유명하였었다. 태조 대왕 이래 처음이라고까지 수양대군께 아첨하는 이는 찬사를 올리었다. 습사가 있는 날에는 수양대군이 친히 임할 뿐 아니라 대군의 부인되는 낙랑부 대부인 윤씨는 몸소 궁인들을 감독하여 무사들을 공개할 음식을 차리고 그것이 끝나면 후원 별당에 임하여 발을 들이우고 활 쏘는 구경을 하였다. 윤씨 부인도 무사들을 좋아하였다. 오늘은 무사들이 온다 하고 습사가 있다는 날에는 마치 명절이나 당한 듯이 기뻐하였다. 근래 와서는 윤씨도 남편의 야심을 대강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날마다 이바지하는 무사들이 오늘은 비록 어중이 떠중이라 하더라도 장차는 남편의 대사를 도울 사람들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후원에서 습사하고 난 끝에는 반드시 한 명의 이하 신복되는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수양대군이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그 비밀한 의논의 대부분은 어찌하면 황보인 김종서 안평대군 같은 무리를 몰아낼까 무슨 제명을 씌울까 암살을 하여버릴까 아니다 당당하게 무사들로 대호를 편성하여 서울 장안을 점령할까 그리한다 하면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런 제목들이다. 그 중에도 모카에 중대한 문제는 황보인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안평대군 궁에 어떤 사람이 출입하며 무슨 일을 의논하는가 안평대군과 황보인 김종서 등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은 집정들 사이에 어떠한 연락과 내왕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염탐하여 드리는 것도 한명예가 맡아서 양정유수 등을 시켜서 하였다. 장안에 늘어놓은 끄나풀들이 각색 정보를 염탐해 드리었다. 기유년 10월 10일 첫 겨울이지만은 볕 잘 나는 따뜻한 날이었다. 인왕산 및 수양대군 궁에는 이른 아침부터 문객이 모여들었다. 이 문객들은 수양대군 궁에서는 무사라고 통칭하는 사람들이다.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하나씩 둘씩 아무쪼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중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그 얼굴과 눈매들이 무슨 심상치 아니한 일이 있는 것을 보였다. 이날에 수양대군 궁에 모인 사람은 강곤, 홍윤성, 임자번, 최윤, 안경손, 홍순루, 홍기동, 유형, 민발, 곽연서 등이었다. 권남 한 명의 양정, 유수 등은 전날 밤을 수양대군 궁에서 세운 것이다. 이 문은 수양대군 궁에 궁로로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날도 후원에서 습사를 한다 하여 이상의 말한 중요 인물에 훈련원, 모학원에서 모아들인 무사란 것들이 백여 명이나 모여왔다. 이래서 수양대군 궁은 이날 따라 심히 흥성흥성하였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근래 흐리 있는 일이지만 이날은 결판을 내는 날이다. 황보인 김종서 이하 집정들을 없애버리고 수양대군이 정난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한 손에 총남하기로 정한 날이다. 후원에서는 다른 때나 다름없이 무사들이 술 먹고 활 쏘고 즐기었다. 이 날에는 특별히 술도 많고 안주도 좋았다. 큰 소 한 마리를 통으로 삶은 것이다. 궁한 무사들은 웬 떡인고 하고 마시고 먹었다. 무슨 일이 있으려니 하면서도 오늘이 그날인 줄은 어중이 떠중이 무사들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어려운 붓이 얼마 아니하여 우리 장안 대도상으로 거드럭거리고 다니느니라 고 속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후원에서 무사들이 먹고 마시고 활 쏘고 하기를 해가 낮이 기울이도록 수양대군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한 명에도 잠깐 잠깐 빛을 보이고는 들어가 버렸다. 웬일이요? 오늘은 도무지 나으리가 아니납시니 하고 의심하는 축도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나 봐 하고 가장 아는 채 하고 눈을 끔쩍끔쩍하는 자도 있었다. 실상 요새 서울 장안에는 유언비어가 성행하여 간 곳마다 세상이 뒤집힌데 보기만 해요 해를 못 넘길 테니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는 데가 없고 그러면 누가 들어앉느냐고 물으면 혹은 수양대군이라고도 하고 혹은 안평대군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고려왕씨의 후손이 다시 들어앉는다고도 수근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다. 황보인 김종서도 수양대군의 행동을 의심하는지는 어제 오늘부터가 아니다. 근래에 와서 물에 지배를 모아 자주 화를 익히고 술을 먹이고 하는 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것이 늙은 집정들이 혹시나 모여 앉으면 하는 소리였다. 그래도 설마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고식적인 그들의 공통한 심리였던 것이다. 오직 김종서가 이 일을 중대하게 보아 좌참찬 이양,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극관, 내시 김연, 한숭 등으로 더불어 수양대군의 행동을 감시할 것과 만일 부루 지변이 있더라도 어떻게 막을 것과 그보다도 만일 분명히 수양대군이 역모를 하는 눈치만 보이거든 상감께 주달하여 아주 수양대군을 처치하여 버릴 것까지 의논하였다. 원래 김종서는 정인지의 심사를 수상하게 알았다. 그것은 수양대군을 눌러야 한다는 의논이 날 때마다 정인지는 말이 없음을 본 까닭이다. 그래서 요전번 중대한 비밀회의에는 정인지를 부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김종서도 차마 여러 사람을 대하여 정인지는 믿을 수가 없느니 부르지 아니하였단 말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체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호인 이왕이 그만 이 의논을 정인지에게다 누설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정인지는 곧 도승지 강맹경을 시켜서 수양대군에게 퉁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내력으로 수양대군에게 일어날 핑계를 준 것이다. 황부인 김종서 배가 수양대군을 배척하려고 한 데서 핑계가 아니 되지만은 어리신 주상을 시역하고 안평대군을 옹립하려 함이라 하면 천하에 내어놓기에 가장 번듯한 핑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사랴 10월 초 열흘날 거사하기로 개교를 세운 것이다. 무사들이 후원해서 해가 듣도록 술 먹고 떠드는 동안에 수양대군 궁 안방에서는 한 명의 권남 홍달손 송석손동 주요 인물들이 모여 비밀한 의논을 한다. 그 의논의 제목은 이 계획이 대강 누설이 된 듯 싶으니 어찌할까 하는 것이다. 뭐 누설 되었기로 무서울 것 있나 저놈들이야 다 합한대야 아홉 놈밖에 없으니까 아홉 놈이라야 그중에 김종서 한 놈이 좀 무섭지 그 놈 한 놈만 없이 하면 다른 놈들은 손도 댈 것이 없을 것일세 이 모양으로 수양대군은 뽐내었다. 여간에서 흥분되지 아니하는 그의 얼굴은 술이 반이나 취한 듯이 붉었다. 아홉 놈이라 함은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극관 윤초공 이명민 원구 조본을 가리킨 것이다. 그까짓 김종서 놈이기로 이 주먹 하나면 늙은 것을 만두소로 만들고 말지요. 소인 지금 가서 죽여버리고 오리까 하고 나서는 것은 홍윤성이란 궐자다. 아니에다 나으리 일이 그러하지를 아니하에다. 저놈들로 말씀하오면 비록 힘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간마마를 등집니다. 그런데다가 만일 우리 깨를 알아채웠다 하면 반드시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니까 섣불리 하다가는 일은 안되고 공연이 역적 등명이나 하고 신수 이철을 면치 못할 것이에다. 하니까 하는 송석손의 말이 끝나기 전에 홍윤성이가 거무티티한 얼굴에 핏대를 도두며 팔을 뽐내며 아니 여보 송생원 어쩐 말이요 대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역적 등명이니 신수 이천이 그런 방정맞은 말법을 어디서 한단 말이요 역적이라니 황보인 김종선 놈들이 역적이지 그려 누가 역적이란 말이요 그래 나으리가 역적이시란 말이요 응 어쩐 말이요 어디 말 좀 해봅시다 하고 성석선에 멱살이라도 죽혀들듯이 덤비는 것을 유형과 민발이 붙들며 이봐 홍성달 그런 것이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인가 자 참오 참아 하고 홍윤성을 뒤로 물러앉히고 나서 홍성달 기계도 장하오마는 홍석사의 말도 이치가 없지 아니한 줄 아오 협천 자이령 제우란 세무로 저놈들이 치할 길이 상강께 메어 달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놈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나으리가 먼저 상감께 저놈들이 역모를 한단 말을 삼고 왕명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저놈들을 토멸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에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송석사의 말도 이 뜻인가 합니다 한다 유영 민발의 말은 언정 이순하였다 홍윤성의 호통에 분을 참고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하던 송석소는 유영 민발의 말에 겨우 살아나서 고개를 들며 누구는 나으리께 향한 충성이 누구만 못한 것이 아니오 하고 한 번 홍윤성을 노려본 뒤에 네 그래 하오다 그럼 유참풍 민진사의 말이 바로 소인이 하려던 말이에다 소인이 어디 역적 등명을 무서워하거나 모가지를 아끼리가 있사오리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내 모가지를 내어놓으라 하시면 선뜻 내어놓을 소인이에다 어 홍성달 사람을 그리 보지 마소 하고 송석소는 끝으로 한 번 홍윤성을 노려보았다 홍윤성은 더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고 넓적한 코만 실룩거리고 있었다 홍윤성의 생각에는 때꾸기 깨재재 흐르는 좀 선비들이 무예라고 찍고 까불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다 그저 손에 맞는 철효의 하나를 들고 나서서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를 모조리 봐서 죽이고 모든 공명을 저 혼자서만 가지고 싶었다 유영 민발의 말에 수양대군도 마음이 솔깃하였다 곧 권레로 들어가서 상과 함께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역모를 한다는 말을 삼고 당당히 왕명을 받아가지고 천하에 호령한다는 것이 진실로 번듯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땅짓고 헤엄치는 것이에다 하고 성 속손이가 자기 말을 세우려고 한 번 더 다진다 이렇게 되면 일동의 마음은 자연 움츠러진다 아무쪼록 위험을 무릅쓰고 공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다 홍순노가 나서며 그게 일이 그러하지 아니하에다 만일 일이 누설되었다 하면 성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요 또 관군이 올 의심도 있으니 아직 북문 밖으로 나가서 제기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엄청난 소극론을 끄집어내어 일자를 아연케 한다 이마를 모두다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겁들도 났다 이래서 이제 홍윤성으로도 아까 모양으로 뽐내지를 못하고 큰 눈을 뒤륵거리고 수양대근과 한 명의 눈을 본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역시 그리로 모인다 한 명에는 사기 저상하는 눈치가 있음을 보고 수양대근을 바라보며 이거 이러다가는 안되겠소이다 작사 도방에 삼년 불성이라고 이러다가는 해만 다 지고 말 터이니 나으리가 뜻대로 결정하시오 하고 만자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의 눈은 수양대근 에게로 보였다 수양대근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숨소리가 점점 힘있게 되었다 수양대근도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자자함이 있는 것이다 한 명의 말에 홍윤성은 죽었던 기운이 다시 나며 이게 다 일이 이게 다 일이 아니에다 용병 지도는 책이 위해라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밥도 안될 것이에다 해보는 게지 여기 앉아서 해가 지도록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다가는 그야말로 역적 등명만 하고 신수이처가 될 것이에다 다들 싫커든 소인이 혼자 나서서 그 늙은 놈들을 모조리 해낼라오 하고 기고만장하여 일동을 노려보고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안에 살기가 돌았다 이통에 수양대근도 벌떡 일어났다 가자 활시유를 떠난 살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다 하고 수양대군은 소리치었다 나으리 아니 됩니다 이러시다가는 대사는 안되고 봉변만 할 것입니다 하고 송석손 유영 민발이 수양대군의 소매를 붙들어 만류하였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흥분이 극도에 달하였다 평소에 저마다 앞장설듯이 큰소리하던 자들이 정작 일을 시작할 때를 당하여서는 모두 겁들이 나서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이 심히 빛고 분하였다 비켜라 너희들이란 가서 관사의 일로 바치어라 내가 억지로 너희들더러 따르라는 것은 아니여 나를 따르기 싫은 놈들은 가 대장부가 죽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야 나 혼자 갈 테니 놔라 놔 하고 수양대군은 벽에 걸린 활을 떼어 어깨에 고기가 등등 등등하여 중문으로 뛰어나 나섰다 이때 부인 윤씨는 조금도 겁냄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가기를 권하는 듯이 손수 갑옷을 내어다가 입혀 드리었다 수양대군이 부인이 입히는 갑옷을 받아 입고 이문 한 사람을 데리고 대문을 향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중에서도 한명애가 분별을 하여 나으리가 혼자 가시니 가만있을 수가 있나 누가 뒤를 따라야지 하고 홍윤성 데리고 먼저 김종서 집으로 가서 김종서의 행동을 염탐하라고 하고 권원 권남 한석이 한명징 데리고 도느임은 위에 매복하였다가 수양대군을 돕게 하고 감순 홍달손 데리고 밤이 들더라도 해치지 말고 한곳에 모여있어 지휘를 기다리게 하고 양정 유수 홍순 손더러는 미복으로 수양대군을 따라 김종서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명의 자기는 수양대군 궁에 남아서 후원에서 무사들을 교련하고 비밀히 감추어두었던 철여의와 비수와 독바른 살 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오늘 밤으로 거사할 터이니 각각 힘을 다하여 싸우라 공을 따라서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을 줄이라는 뜻을 말하고 또 만일 영을 어기거나 겁내어 달아나거나 적당하게 밀통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처참한다는 엄한 명령까지 내렸다 한 명의 한 명의 말을 듣고 어중이떠중이 무사들 중에는 쉬오쉬오 부재라 기뻐하는 자도 덜어있지만은 대부분은 눈이 둥글하고 무릎을 덜덜 떨었다 어이구 이것이 역정놈의 소굴이었구나 하고 혼비백산하여 엄마엄마 하고 우는 사람조차 있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일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술 먹는 맛에 옷가지나 용첸냥이나 얻었을 맛에 수양대군 궁의 문객이라고 자세하는 맛에 왔던 것이다 하고 슬며시 꽁무늬를 빼고 달아나려는 작자도 있었다 한 명에는 이 오압지졸이 겁이 나서 달아날 구멍만 찾는 눈치를 보고 강 문을 굳게 닫아 일체 출입을 금하고 만일 담을 넘거나 기타 수단으로 도망하려는 자가 있거든 물어볼 것도 없이 죽여버리라고 문을 지키는 신복되는 무사에게 분부하였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엄 속에 무사들은 온종일 먹고 즐기던 흥도 다 깨어져서 이 구석 저 구석 둘씩 셋씩 모여앉아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아니하여 한 명에는 백여 명 무사의 명부록을 들고 돌아가며 일일이 수결을 두게 하였다 수결 두는 손들은 떨렸다 그러나 감히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일 거절한다 하면 당장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라도 모가지를 몸에 보쳐둘 생각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두는 것이다 수결 두는 것이 끝난 뒤에 명예는 여러 무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게 되었어 성사가 되면 원운이 될 것이요 패하면 이 명부록은 역적의 명부록이 될 것이요 지금 왕자께서 역적 괴수 김종서를 잡으러 가셨으니 무사하게 돌아오시면 우리 일은 8분이나 성사가 된 것이요 이로부터 성사가 되기까지 군법을 시행할 것이라 그리아오 하고 격려겸 의협겸 일장에 훈실을 하였다 사람이란 죽을 죄라도 저지르기 전이 무섭지 저질러 놓으면 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겁이 나서 허둥지둥 쩔쩔매던 무사들도 명부록에 수결까지 두어놓고 나서는 다들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 얼굴에 푸른빛이 쓰러지고 구하는 반대로 도리어 기고만장하여 지절되는 자조차 있었다 수양대군 부인 윤씨는 이 무사들을 위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저녁을 공개 하였다 한명애가 이런 말을 무사들에게 전함해 무사들 중에는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죽기로써 은혜를 갚는다고 맹세하는 자까지 있었다 해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10월 초 열흘달인 송편보다도 조금 더 배가 불러서 큰 변이 일련은 서울을 비추고 있었다 서대문박 김종서 집에는 어느 날이나 문객이 떠날 날이 없었다 의정부 좌의정이라는 서슬이 푸른 정승인 까닭도 있거니와 삼척동자나 병문 막벌이 꿈더러 물어도 지금 우리 조선에 첫째 가라는 양반은 김종서였다 영의정 황보인은 이름뿐이요 사실 영의정은 김종서라고 다들 말하였고 호랑이 김정승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놈도 감히 거두를 못한다고 우부우부들도 다들 이야기하였다 난평대군도 절제라면 항상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은 몸서 김종서 집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이것이 수양대군에게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여 사직을 위태하게 한다는 구시를 준 연유다 김종서는 그야말로 출장 입상하였다 두만강가에 야인을 물리치어 육진을 완성한 공로는 조선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도 좀껏들은 김종서의 공을 시기하여 여러가지로 육진 개척이 불가함을 말하여 김종서를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무리로 몰아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세종대왕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났기 때문에 재를 면하고 공을 온전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김종서가 육진 성쌉기를 끝내고 개선하는 날 그날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어른 임금이 나식이 바로 전이다 에 세종대왕은 내전에 잔치를 베풀어 김종서의 공로를 위로하며 내가 아니면 종서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종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고 칭찬하였다 문종대왕이 승하하실 때 어린 세자를 부탁하시며 가장 크게 믿기도 김종서였고 유충 재상이라 하여 어린 임금이 위에 계신 이 어려운 판국을 진정할 이도 김종서라고 상하가 다 믿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예가 가장 큰 적으로 수양대군에게 일러받치는 이도 김종서였다 그동안 근 말하자면 김종서 하나를 어찌하면 가장 잘 없이 할까 함이었다 수양대군이 송석손 유형 민발을 발길로 차고 대장부 죽으면 사직을 위하여 죽는다고 뛰어나선 것도 가는 곳이 김종서의 집이었다 그늘에는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김종서 집에 출입하던 문객들도 발을 끊어버렸다 유치 날지 뭐가 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섣불리 어느 권문 세가에 출입하느니 보다는 가만히 숨어서 시세를 엿보다가 이길 듯한 편으로 가서 달라붙는 것이 가장 야근수였다 더구나 수양일파가 못 먹어하는 호랑이 김정승 집 같은 데를 요새 같은 때 바비 다니다가는 큰 코 뗄 줄을 다들 아는 것이다 인정은 바람개비 같았다 이날에도 대걸에서 물러나온 후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김정서는 안에 있어서 어린 자손들을 데리고 희롱하고 있었다 아들 승규가 승규의 신복되는 신사면 윤광흥으로 더불어 사랑마당과 대문 안팎으로 거닐며 혹 자객같은 것이나 오지 오지 아닌가 하고 살피고 있었다 승규는 윤성이가 수양대군 문화에 다닌단 말을 들었으므로 이놈 수상한 놈이다 하고 윤성을 노려보았다 신사면 윤광흥 두 사람도 한껏 혼 윤성이가 쑥 나선 것이 이상도 하고 또 힘껏 온종일 짐승 하나 못 보던 사냥꾼이 처음으로 무엇을 본 듯한 호기심도 있어서 윤성은 그 눈치를 모름이 아니다 시침이 떼고 가장 호기있게 춘부대감 계시오 하고 승규더러 물었다 계시어요 하고 승규는 대면 대면하게 대답하였다 이 불량하게 생긴 놈이 왜 왔는고 하고 한 번 더 승규는 윤성을 노려보았다 내가 춘부대감을 뵙고 기니 여쭈을 말이 있으니 춘부대감께 그렇게 여쭈시오 하고 윤성은 태어나였다 조금만 수상한 눈치가 보이더라도 홍윤성 따위 한두 두름은 미친게 치듯 때려주길 결심으로 있던 승규도 홍윤성의 태도가 하도 태어난 데 기운이 질렸다 갇히니 안에 계신 모양이지오만은 무슨 일인지 모르거니와 내게 말하시오 내가 대신 여쭈어 드리오리다 하고 아까보다도 좀 부드러운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홍윤성을 바라보았다 곁에 있는 신사면 윤광은 두 사람도 이놈이 힘쓰는 놈이라는데 하고 꽁무니에 숨겨찬 철편을 옷 속으로 만져봐 아무 때나 내어두를 준비를 하였다 홍윤성이가 양화도 나루에서 배 잘 건네주지 아니한다고 나룻배에 뛰어오르는 길로 팔대기 같이 굵은 상앗대를 역가락 분지르시 세 마디에 분질러 배 위에 있는 네 사람을 뱃사공과 아울러 순식간에 육장을 만들어 강물에 집어 동댕이를 치고 제 손으로 배를 저어 건너온 까닭에 마침 양화도에서 배놀이하던 수양대군의 눈에 들어 살이 난 돼재도 흐지부지 면하고 도리어 수양대군 궁에 기난 식객이 되었다는 홍윤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검고 왁살스러운 얼굴에 불량한 눈망울만 봐도 여간 사람은 가슴이 서늘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를 아니하에다 꼭 대감을 뵙고야 할 말이이길래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대감을 뵈려고 할 리가 있소 또 내가 이렇게 대감을 뵈려고 하는 것은 권문세가에 무슨 청이나 하러 온 것이라고 알지 마시오 사내 대장부가 영사언정 구구스러이 청을 해서 벼슬 하나 얻어 하겠소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것이오 그 밖에는 아무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니까 만일 대감을 뵙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지요 구태여 뵈려는 것도 아니오 하는 윤성의 말은 넉넉히 승규를 움직였다 승규는 윤성을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되는 김종서 앞에서 홍윤성이란 자가 아버지를 뵙고 기니 여쭐 말씀이 있다고 와 섰습니다 하였다 종서는 어깨에 메어 달리는 손자의 볼깃짝을 만지며 응? 홍윤성? 그 힘쓴다는 자 말이냐?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듯이 웃는다 나이는 70이 가깝지만은 백발 동안에 이빨 하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정하고 몸은 작지만은 어성은 새소리같이 쨍쨍하다 네 양화도에서 뱃사공 죽인 자입니다 그 자가 수양대공궁에 다닌다는데 어째 왔어? 글 세우시다 수상합니다 그래도 국가대사여 또 아버지 몸에 큰일이 나겠기로 그 말을 하러 왔노라고 합니다 아주 태연하고 몸에 무슨 흉기를 지닌가 싶지는 아니합니다 흉기를 가져 없기로 제가 어찌 하겠느냐만은 불러드리려무나 어디 그놈이 얼마나 힘을 쓰나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 어디 우리 만동이와 한번 힘을 겨루어 볼까? 하고 유쾌한 듯이 껄껄 소리를 내어 웃는다 만동이라 함은 지금 네 살 먹은 승규의 둘째 아들이다 맏아들은 조동이다 종선은 수양대군이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아는 줄을 모름이 아니요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엿보는 사람이 가까이 올 줄을 모름이 아니다 그런 것은 호랑이 김정승을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말리 변성에 일장검 빗기 들고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한 노래를 부른 김종서의 작은 몸뚱이는 일신이 도시의기여 다미었다 만동아 너 이제 장사가 하나 들어올 테니 대들어서 네 한번 그 따귀를 붙여라 그럴래 그러면 활주마 하고 늙은 영웅은 어린 손자의 등을 만진다 윤성은 다만 김종서의 행동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개교를 아는 모양인가 아닌가 신변을 경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러 온 것이 목적이지만은 평생에 처음 당대 영웅을 대하는 것이니 한 번 사내다움을 보일이라는 야심이 있어서 있는 용기와 의염을 모두 주워 모아 가지고 승규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윤성은 초면이여 의심스러운 자기를 안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아니 놀랄 수가 없어서 혹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어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절제 김종서는 그렇게 사람을 속일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기운과 의의를 수습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는 말에 윤성이의 눈은 샛별과 같이 광채나는 종서의 눈과 마주쳤다 윤성은 그만 호랑이 눈살 맞은 토끼 모양으로 전신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연치로 보나 지위로 보나 절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은 그처럼 문지방을 채 넘지도 못하여서 당황하게 엎드리지는 아니하여도 좋았을 것을 하고 얼마 후에야 윤성은 혼자 부끄러웠다 그처럼 종서의 눈은 무서웠던 것이다 자네가 힘을 쓴다지 이것이 종서의 천말이었다 황송한 말씀이에다 하고 끌어앉은 윤성의 망건 편자에 땀방울이 맺혔다 이때 종서의 어깨에 매달려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 만동이가 손살같이 윤성에게로 달려가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성의 왼편 따기를 한 개 떨고는 이놈 하고 호령을 한다 윤성은 하도 의엔일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나 둘째 순간에는 숨이 막히도록 분퉁이 가슴에 복받쳐 올랐다 요것을 앤통으로 아짝아짝 씹어버렸으면 하고 만동을 흘겨보고 득하고 이를 갈았다 윤성의 이 분한 마음은 바로 그 이튿날 풀 수가 있었다 손수 만동을 거꾸로 쳐들고 요녀석 하고 두 다리를 잡아 찢어 죽여버렸다 종서는 껄껄 웃으며 자네 이런때 이기는 법을 아는가 하고 만동은 책망도 아니하고 도리어 윤성을 가르치는 듯이 웃는다 윤성은 분을 참느라고 침만 꿀꺽뚝뚝 삼키고 말이 없었다 종서는 한 번 더 눈을 들어 윤성을 바라보더니 윤성의 낯빛이 푸르락 누르락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다시 벽에 걸린 활두를 내어 놓으며 어디 이거 당겨보게 하였다 윤성은 분김에 한 활을 들어 힘껏 당기었다 활짝 밟아 지었을 때 마지끈 소리가 나며 활이 부러지었다 윤성은 부러진 활을 땅바닥에 내어 던진다 종서는 웃으며 어 과연 장사로세 하고 다른 활을 지워주며 어디 이것도 분질러보게 못 분지르면 발줄을 줄 테고 분지르면 상으로 술을 줌세 하고 껄껄 웃었다 그러고는 술을 내오라고 분부를 하였다 윤성은 둘째 활을 받아 지그시 당겨 보았다 윤성의 팔은 떨리고 나체는 핏대가 섰다 활은 거의 타원형을 이루도록 벌어지고는 다시는 꼼짝도 아니하였다 윤성은 두 무릎을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었다 그러나 팔이 떨리고 환자놀이에 핏대만 터질 듯이 불뚝불뚝 일어설 뿐이요 활은 그 이상 꼼짝도 아니하고 도리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려 하였다 마침내 윤성은 참다 못하여 활을 방바닥에 내어놓고 시생 벌주 먹겠습니다 하고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어 장살새 하고 종선은 웃었다 종선은 사랑하는 어린 첩 도림나를 나오라 하여 윤성에게 술을 치라 하였다 도림나는 종서가 야화라고도 부른다 야화란 두망강가에서 생장한 야인의 취장의 딸로서 함길도 절제사 이 징옥이가 야인과 싸울 때 포로로 잡아온 것을 윤성이가 꺾으려던 활과 함께 자기의 은인되는 김종서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다 야인의 딸이요 들에서 주어왔다 하여 야화라고 종서 스스로 부르거니와 절제가 애첩을 두었다는 말은 당시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일으켰고 그 놈을 숭상하는 선비들에게는 일국의 재상으로 하지 못할 일이라는 비난도 받았던 것이다 야화는 술을 쳐서 윤성에게 권하였다 윤성도 야화의 말은 들었던 터라 감히 정신은 못하더라도 술을 마시느라고 고개를 드는 채 하고 두세 번 야화를 바라보았다 그 눈같이 흰살 칠같이 검은 눈 주홍으로 그은 듯한 입 윤성은 뼈가 저림을 깨달았다 일이 성사가 되어 종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종서의 집과 처첩을 정몰할 때 첫째로 만동이 놈을 찢어 죽이고 둘째로 야화를 첩으로 데려오리라 하였다 예 장사가 작은 잔으로야 양에 차겠느냐 내 주발을 갖다가 열 잔만 가뜩가뜩 권하여라 종서는 이 모양으로 홍윤성에게 술을 권하고 기뻐하였다 윤성도 사양 아니하고 주는 술과 안주를 다 받아 먹었다 어 장사다 하고 종서는 한 번 더 윤성을 칭찬하였다 윤성은 종서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왔다고 하였으나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가버렸다 종서도 그런 말에는 관심도 아니하는 듯 그저 윤성이가 장사인 것만 무수히 칭찬하고 돌려보냈다 어린 첩 야화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고는 아니하는 일이다 종서는 윤성을 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대접하였던 것이다 거, 숭한 일입니다 그 녀석이 아버지에게 기니 여쭐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았다면 그놈을 없애버릴 걸 그랬습니다 하고 현실에서 가만히 엿듣고 있던 승규가 분이 여기었다 네가 윤성이를 없앨 근력이 있더냐 이것 봐라 이 야인의 활을 대번에 분질렀어 이거는 못 분지더라마는 하고 종서는 윤성이가 분지른 활을 들어 승규를 보인다 그놈만 못해요? 그놈이 못 분질렀다는 것을 제가 분질러 보겠습니다 하고 승규는 분개하였다 종서는 쾌히 윤성이가 가까스로 밟던 활을 승규에게 내어주며 어디 분질러 봐라 하고 소리치었다 승규는 활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두어 번 퉁퉁 줄을 올려보고 어깨를 슬쩍 뒤로 젖히며 활짝 밟았다 원형이 되고 타원형이 되고 마침내 탕 소리를 내고 활 시위가 끊어지고 요란한 소리를 내어 활동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야화는 놀라서 한참 동안은 눈이 움직이지를 아니하였다 이 활은 야화의 고향에서도 강하기로 유명한 활이다 이 활을 밟기만 하여도 힘있다 하거든 하물며 양의 청자로 한 활시유를 끊는 이는 야화의 아버지밖에 없었다 종서는 너무도 장쾌하여 판일수하며 집안에 장사를 두고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야화를 돌아보며 인제도 우리 조선에 장사가 없다고 하느냐 하고 술을 내오라 하여 승규에게 상으로 석 잔을 주었다 야화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다 종서는 한량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야화를 보며 네 왜 또 낙루하는고 또 고향 생각을 하느냐 고향으로 보내주랴 고향에 두고 온 정랑이 있느냐 있거든 보내어주마 하고 무슨 슬픔을 느끼는 듯이 종서는 한숨을 쉰다 종서에게는 야화를 대할 때마다 사람으로의 슬픔이 있었다 처음 야화의 아름다움을 대할 때 70이 된 종서의 가슴에는 젊은 사람의 것과 다름없는 애욕의 불길이 타올랐다 또 원래 두문 기질을 타고난 종서는 다만 정신적으로만 청춘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른 노인과는 달랐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특출한 천품을 타고난 김종서라 하더라도 공도를 어길 수는 없었다 70노인이 권장하기로 얼마나 권장하랴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야화는 가끔 김종서 앞에서 울었다 어떤 때에는 그 검고 갸름한 속눈썹에 맑은 이슬이 맺힐 뿐이지만은 어떤 때에는 참지 못하는 듯이 느껴오는 일도 있었다 왜 우느냐 고향이 그리우냐 이것은 종서가 야화를 위로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종서도 자기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야화의 슬픔이 있는 줄 알았다 야화에게는 고향 생각도 간절할 것이다 조선이라는 야화의 생각에는 말리 타국으로 보일 것이다 문화가 찬란한 서울에 그 중에도 재산가의 호화로운 생활에 아름답고 편안함이 도저히 야만땐 야인부락의 원시 생활에 비길 수는 없지만은 야화에게는 이 열두대문 들어간다는 서울 재산가보다도 토굴 같은 고향의 집이 그리웠다 더구나 사슴도 많고 노루도 많고 토끼도 많은 수풀 속의 벌판으로 거침없이 말을 달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 중에도 야화가 어려서부터 사모하던 젊은 사람 우발라를 목매나 잊을 길이 없었다 우발라는 야화의 부락에서 고개 하나를 새해둔 부락의 추장의 아들로 활 잘 쏘고 칼 잘 쓰고 인물 잘나고 소리 잘하고 무엇이나 남보다 빼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야화도 추장의 딸이다 인물 잘나기로나 소리 잘하기로나 우발라와 천생 한 쌍이라고 보는 사람마다 말들 하였다 야화의 아버지와 우발라의 아버지와는 애초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고개 하나를 새해두고 여러 번 싸웠다 그러나 김종서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야인을 치는 통에 두 영웅은 조그만 사사오념을 버리고 서로 화친하여 동맹군을 이루어서 조선 군사를 막아내었다 그때에는 야화와 우발라는 아직도 저떨어진 지 얼마 안이 되는 어린 아들이었다 이 두 영웅이 중심이 되어 야인들이 큰 단결을 이루어 죽기로써 저항하기 때문에 김종서도 두만강 저쪽에 건너가기를 중지하고 이쪽에나 야인이 더 침입하지 못하도록 육진을 두고 성을 쌓고 돌아온 것이다 그 후 10년간 조선과 야인 사이에는 평화가 계속되었다 조선 군사도 두만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야인도 감히 조선 지경으로 건너오지 아니하였다 그동안의 우발라와 야화는 평화로운 속에서 무락무락 자라났다 그러나 야인들은 조선을 믿지 아니하였다 김종서는 서울로 가버렸으나 김종서 대신으로 절세사가 되어 온 이 칭옥은 야인들이 보기에 김종서만 못지 아니한 영웅이었다 그래서 야인들은 말없이 자제들에게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를 가르치고 언제든지 조선 군사가 쳐들어오거든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인의 젊은 사람들은 대개 조선 군사의 손에 죽은 자들 아들이나 동생이나 조카였다 그들은 살아남은 어른들에게서 조선 군사에게 오래 지키고 살던 고국 강토를 빼앗기고 여러 번 싸움에 김종서 군사에게 도륙을 당하던 말을 듣고는 언제나 한 번 조선에 원수를 갚는가 하고 이를 갈고 두만강 남쪽을 노려보았다 우발라도 그런 젊은 사람 중에 하나다 우발라의 아버지와 야화의 아버지는 더욱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우발라와 야화와 서로 혼이 나기를 약속하였다 우발라를 모르는 처녀가 있고 야화를 모르는 총각이 있었으랴 이를테면 가장 잘난 왕자와 가장 아름다운 왕녀가 결혼을 하는 셈이었다 일련 농사도 다 끝나서 벌판에 술 취한 늙은이 모양으로 고개 숙인 수수도 다 걷어들이고 맥가에 콩 먹어 기름진 꿩들이 길 때 서늘하고 달 밝은 날을 맞아 우발라와 야화의 혼인잔치를 한다 하여 두 부락에서는 큰 명절이 두 개나 세 개가 한꺼번에 닥친 것처럼 술이야 떡이야 잔치에 큰 날짐승 길짐승의 사냥이야 하고 법석들이 났었다 인제 다섯 밤 남고 인제 세 밤 남고 이 모양으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린 것은 야화에 띄는 가슴만 아니었다 그날의 밤이 맞도록 좋은 술 좋은 떡 좋은 고기 마냥으로 먹고 마시고 북치고 재금치고 처녀들 총각들이 엉클어지어 춤을 출 것을 생각하면 팔다리 못 쓰는 늙은이와 병신들까지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에 달도 밝았거니 달이 너무 밝아서 향내 나는 화롯불도 빛이 없었다 야화집 넓은 마당에는 온 부락의 남녀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밤이 깊을 줄 모르고 즐기었다 신랑인 우발라는 그날 따라 더욱 씩씩하고 아름다웠다 신랑과 신부는 기쁨과 부끄러움으로 야인 풍속대로 교배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첫날의 즐거움을 누릴 신방에는 쌍촛불이 켜지어 신랑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때 밖으로부터 난데없는 고함소리가 진동하였다 조선 군사야 조선 군사야 하고 외치고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즐겁던 연락은 갑자기 수라장으로 이루어 버렸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논일던 야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칼과 활을 들고 조선 군사와 싸우려고 나섰다 야와의 아버지와 이날의 아들을 데리고 왔던 우발라의 아버지도 곧 무장을 하고 말꼽비를 잡았다 너희들은 아직 몸을 피하여라 오늘 밤에는 큰 야단이 올 듯 싶으니 너희마저 죽어서야 되겠느냐 너흘란 먼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언제든지 조선놈의 원수를 갚아라 하고 야와의 아버지 동목한은 사우이와 딸을 향하여 자해가 가득한 늙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야와는 백전배승하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우발라의 아버지 몽극도 동목한과 같은 말로 아들과 며느리더러 피신하기를 명하였다 그러나 우발라는 굿세게 고개를 흔들었다 이 징옥이놈의 간을 내어 들고야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와 야와를 한번 바라보고 말에 올랐다 그의 두는 샛별과 같이 빛났다 밖으로서는 점점 더 고함소리가 유란하게 들려온다 아버지 두 사람도 젊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나갔다 야와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문을 굳게 닫고 숨었다 이날 밤에 야인은 조선 군사에게 거의 몰살을 당하고 야인 부락은 전부 노략을 당하였다 남자는 눈에 띄는 대로 죽여버리고 젊은 계집만 모두 팔을 묶어서 두만강으로 끌고 건넜다 야와도 삼백여 명 다른 여자들과 같이 이통의 조선 군중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갔다 그래서 나이와 용모를 따라 혹은 장수의 첩이 되고 혹은 졸병의 아내가 되고 그만도 못한 것들은 종이 되었다 야와도 이 징옥의 눈에 들어 김종서에게 선물 첩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야완은 그 아버지와 남편이던 우발라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 어떤 때에는 죽었으려니 하고 울고 어떤 때에는 살았으려니 혹시 금생에 만날 때나 있을까 하고 멀리 북방을 바라본다 그러나 야완은 일찍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한 일이 없었다 그의 슬픔은 오직 그가 혼자만 아는 슬픔이었다 내가 죽거든 젊은 남편 얻어가거라 이렇게 종서는 야와를 의로하였다 그것은 종서가 야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았다 홍 윤성이가 돌아간 뒤에 종서는 이상하게 비감함을 깨달았다 청춘의 기운참을 보고 자기의 노세함을 슬퍼함인가 그것도 있었다 야와가 윤성과 순규의 힘쓰고 남아다움을 유심히 봄을 볼 때 질투에 가까운 일종의 불쾌를 느낌인가 그것도 있었다 시국의 뒤숭숭함을 혼자 힘으로 수습하기 어려움을 한탄함인가 그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여 무엇인지 형언할 수 없는 비감이었다 야와야 오늘 하루 나를 즐겁게 해다고 하고 늙은 소나무 가지와 같은 손을 내어밀어 부드럽고 흰 야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이렇게 종서는 야하더러 술을 지라하여 평일보다도 술을 많이 마시었다 그리고는 평일보다도 더욱 다정하게 은근하게 야와를 어루만지었다 벌써 방안이 어두워 야와의 얼굴이 치한 종서의 늙은 눈에 어른 어른 컸다 작았다 하게 되었건만은 불을 켜려고도 아니하였다 야화는 종서를 모신지 반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이처럼 종서가 치태를 부리는 양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눕거나 기대는 일이 없고 야하를 보고도 치담을 하는 일도 별로 없었거든 오늘은 야화의 무릎을 베고 허리를 안고 손을 잡고 치담을 하였다 바로 저녁상을 받았을 때 문 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보고 야화가 누가 왔나 봐요 할 때 비로소 종서는 야화의 무릎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아버지! 승규는 아버지가 야화와 같이 있는 줄 알고 밖에서 두어 소리 불렀다 승규의 마음에도 늙은 아버지의 심사가 퍽 철양하였다 인력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야화의 마음을 움직여서 좀 더 다정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새가 있을까 하고 승규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오! 왜 그러느냐 하는 종서의 소리가 어두운 방에서 들린다 아버지!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무엇이? 누가 왔어? 하고 종서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안평대군은 여러 번 찾아왔지만은 수양대군은 올 까닭이 없는 것이다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하고 승규는 창밖으로 더 가까이 온다 수양대군이 오셨어? 안평대군이 아니요 수양대군이? 하고 종서는 승규도로 방으로 들어오라 하였다 수양대군이아요 대골에서 나오는 길인지 관복을 입고 오셨어요 웬 수상한 놈을 이삼인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눈망울하고 험상스런 놈들입니다 사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도 날이 저물었으니 들어갈 새에는 없다고 아버지께 무슨 긴급히 하실 말씀 있으니 잠깐만 밖으로 나오시라고 어째 모든 행동이 수상합니다 아까 윤성이놈 왔던 것하고 다 수상하니 아버지 오늘 조심하셔요 하고 승규는 야화와 함께 종서에게 관복을 입힌다 그 위에 옷이었을 거 그래 무슨 일이라고 말이 없더냐 하고 전역상도 밀어넣고 승규의 부액을 받아 종서는 안중문을 나서서 대문 안 넓은 마당으로 나왔다 바깥은 아직 그처럼 어둡지는 아니하였다 수양대군은 양정 유수 이문을 뒷새우고 우뚝헌이 대문 안에 서 있었다 종서는 궁극하여 수양대군에게 이해하고 수양대군은 읍하여 대신에게 답례하였다 종서의 좌우에는 승규의 신사면 윤광응이 옹위하고 서서 마치 대진한 것 같았다 나으리가 이렇게 누워게 왕림하시니 소인의 생광이 비길 데 없사에다 대단 황송하오나 잠깐 들어오시지요 하고 종서가 수양대군을 사랑으로 인도하려 하나 수양대군은 손을 흔들어 맞고 이렇게 늦게 찾아 미안하오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가 되었으니 들어 앉을 수는 없소 어 대감집 좋으시오 집은 후일 와서 다시 보려니와 잠깐 대감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소 아니 여기 서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고만이오 하고 수양대군은 어째 말이 두서를 잃었다 종서가 굳이 권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마당에까지 들어왔으나 방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양대군은 겨우 말머리를 찾은 듯이 그 저 영웅 부인일 말이오 영웅 부인이 동네 온정에 갔다고 해서 종부시에서 말들이 되는 모양인데 대감 의향은 어떠시오 하고 좀 싱거운 듯이 순규와 좌우에 선 사람들을 바라본다 영웅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드님 8대군 중에 끝에 아드님이오 또 가장 사랑하던 아드님이다 영웅대군의 부인 송씨가 성태를 못한다 하여 나인을 데리고 동네 온정에 목욕을 갔다고 해서 대관이 시비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이 일로나 온 것처럼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수양대군이 이 일만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종선은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깐 머뭇머뭇 하였다 수양대군도 자기 말이 우스운 듯하여 그래 마침 골레에서 그 말이 났기로 대감의 의향을 먼저 듣는 것이 오를 듯 싶어서 나오는 길에 잠깐 들르느라고 이렇게 늦었소이다 하여 자기의 말을 증거하는 모양으로 관복과 사물을 만진다 애초에 수양대군은 부인이 중문까지 내다가 입히는 투구 갑옷에 활을 들고 말을 타고 궁을 떠나려 하였으나 한 명의 말을 따라 홍 윤성이가 김종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종서의 집에 여러 사람이 없는 것과 종서가 오늘에 무슨 일 있을 것을 짐작 못하는 모양이라는 보고를 듣고 군복을 벗고 관복을 입고 갔던 것이다 군복을 입고 가면 노상에서 수상해 할 뿐더러 김종서의 집에서도 반드시 의심을 더욱 깊이하여 방비를 하게 할 것인즉 방금 골레에서 나온 모양으로 차리는 것이 가장 그럴 듯하다고 명예가 아랜 것이다 수양대군은 손을 들어 사물을 바로 쓰려는 듯이 뒤통수를 만지는 서슬에 오른편 사모 뿌리 꽂은 대목이 부러지어 땅에 떨어지었다 아차 이게 웬일인고 이게 왜 부러진단 말인가 이 고의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부러진 사모 뿌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기실 고의할 것은 조금도 없다 이것이 다 한 명예가 수양대군에게 준 깨다 만일 승규가 종서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거든 사모 뿌를 떨어뜨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종서가 승규를 시키어 가져오게 하리라 이렇게 깨를 정한 것이다 승규가 종서의 곁에 있고는 비록 양정 유수 이문이 협력을 하더라도 종서를 당하기 어려울 줄 안 것이다 종서는 물론 그 깨를 알았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은 왕자가 내 집에서 사모 뿌를 분질렀으니 일각이라도 주저할 수가 없어서 곧 자기의 것을 빼어서 그게 웬 웬일입니까 옛습니다 황송하오나 이것을 꼬주시겨요 하고 두 손으로 수양대군에게 드리었다 수양대군은 개교가 틀어짐을 보았다 이렇게 종서가 제 머리에 꽂았던 것을 빼어주면 승규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 모양이니 이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양대군은 종서가 받들어들이는 사모 뿌를 받아들고 그 웬 미안하에다 하며 사모에 꽂아 보더니 허! 이것이 맞지를 않는군 좀 굵은 걸 웬 들어가야지 하고 아무리 꽂으려 하여도 안이 꽂아지는 모양으로 얼굴을 찡그린다 종서는 이 광경을 보고 예 네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나 내다 드려라 웬 그게 왜 그리 굵단 말인고 하고 종서는 수양대군의 손에서 가지의 사모 뿌를 받아들고 원망스러운 듯이 끝을 만진다 승규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지금 자기의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듯 하였다 사모 뿌리면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굵어서 안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승규는 수양대군과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 불량한 작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말을 못 들은 듯이 발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곁에 있는 신사면 윤광응 두 사람을 눈질하여 바라보았다 종서는 승규가 자자하는 양을 보고 그 뜻을 모름이 아니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안 돌아보지 못할 것은 체면이다 더구나 아비의 명령이 아들에게 시양되지 않는단 말은 죽을지언정 참아 듣지 못할 것이다 어서 내어다가 드리려무나 있는 대로 여러 개를 가져오너라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겠지 하고 종서는 승규를 재촉하였다 승규는 심히 난처한 경우를 당하였다 수양대군이 온 것이 결코 심상한 일은 아니다 아까 윤성이가 다녀갔 것이나 또 지금 수양대군이 불량하게 생긴 우인을 데리고 와서 들어앉지도 아니하고 게다가 사모 뿔을 분지르는 것이나 어느 것이 수상치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부명을 어길 수가 없다 승규는 사면 광응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뜨짓는 눈을 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면 광응 두 사람은 승규의 뜻이 자기네 들어 종서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임을 알고 전보다 한 걸음씩 다가들어 종서를 옹우하고 섰다 글쎄다 영웅대군 부인이 동네 온정에 가신 일은 소인도 들었소다마는 종실 일이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처단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나흘있게 여쭈려고 하였습니다 하고 종서는 잠시 대답할 기회를 놓지 아니하려는 듯이 말한다 이러는 동안에도 수양대군은 연애의 기미를 엿본다 승규가 도로 나오기 전에 해버려야 할 텐데 종서가 그 샛별 같은 눈으로 자기의 눈을 마주보는 동안에는 아무리 효용무쌍하다는 수양대군으로도 수족을 놀릴 수가 없었다 그처럼 종서의 안광은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듯하고 겸하여 그 눈은 매 눈과 같이 잠시도 방심함이 없이 사방을 살피는 듯 하였다 수양대군은 일생에 이때처럼 어떤 사람의 위험에 눌려본 일이 없었다 저번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코끼리들이 수양대군의 위험에 눌려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하거니와 그처럼 위풍이 늠름한 수양대군도 김종서의 안광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무엇으로 내려 눌리는 듯한 압박을 깨달았다 그 압박은 다만 종서의 안광과 위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을 대할 때 당하는 꿀림이 수양대군을 겁하게 한 것도 적지 아니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죄 없는 사람 지극히 옳은 사람을 해야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수양대군의 마음 속에 번개같이 지나갈 때에는 수양대군의 등골에 식은땀이 쭉쭉 흘렀다 대사해 대사해 하고 수양대군은 구부러지려는 마음의 허리를 억지로 펴고 신사면 윤광훈을 향하여 대강께 은밀히 할 말이 있으니 자네들은 잠깐 저리로 가게 하고 최후의 결심을 하였다 신윤 양인은 할일 없이 물러섰으나 서너 걸음밖에 더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뚝 섰다 수양대군은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내어 종서 앞에 내어 밀며 여기 편지 한 장이 있으니 이것을 좀 보아주시오 한다 그건 무슨 편지 오니까 하고 종서가 받아드는 것을 보고 수양대군은 보시면 자연 알지요 대감께 오는 편지면 청하는 편지 밖에 있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수양대군의 우렁찬 웃음소리는 고요한 맘을 흔든다 종서는 의심 없이 편지를 떼어 달빛에 비추어 읽었다 10월 초 열흘 달빛은 촛불에 지지 않게 밝았다 왼편으로 돌린 종서의 얼굴에 찬 달빛이 가득히 차고 사모태가 번쩍번쩍 하였다 실로 갸륵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달빛에 비친 종서의 모양의 아름다움을 완상할 여유가 없었다 수양대군은 오른손을 들었다 이것은 군호다 수양대군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보고 이문은 옷 속에 숨겼던 철여이를 뽑아 번개같이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려 갈기였다 김종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머리를 가리려 하였으나 이문이 두 번째 치는 바람에 사모와 아울러 머리가 갈라지어 붉은 피를 쏟고 나으리 이런 법이 없소 하며 수양대군을 한 번 흘겨보고 땅에 거꾸로 진다 이문은 한 발로 종서의 허리를 밟고 등과 머리를 난타할 때 승규가 안으로부터 뛰어나왔다 승규가 나오는 길로 손을 들어 이문의 목덜미를 잡아 한 번 내어 누르니 땅바닥에 코를 박고 서너 걸음이나 미끄러진다 이놈 하고 승규의 발이 한 번 번쩍 들렸다가 이문의 등을 밟을 때 이문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거품을 부그극 물고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에 신사면 윤광은은 양정과 유수에게 모두 허리를 두 동강이나 나서 죽어버렸다 유수는 꿈지럭거리고 일어나려 하는 김종서를 마저 죽여버리려고 달겨들 때에는 승규는 이문을 버리고 이문의 손에 들렸던 철여이를 들고 유수를 엄습하였다 역정놈아 너도 고자리에서 꼼짝 말고 가만히 섰어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 줄 알아라 하고 한 번 수양대군을 흘겨보고는 승규는 대드는 유수의 칼을 슬쩍 몸을 비켜 피하는 서슬에 철여이를 들어 유수의 칼든 팔을 갈기니 어깨 쪽지 바로 밑에서 유수의 팔이 부러지어 축 늘어지고 칼은 소리를 내어 땅바닥에 떨어진다 승규와 유수가 겨루는 틈을 타서 양정은 종서를 엄습한다 승규가 유수의 팔을 분지른 따에 바로 양정의 칼이 종서의 목을 향하고 내려오는 때다 승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은 치하였다 그것은 몸으로 아버지를 덮는 것이다 승규는 손에 들었던 철여이를 양정을 향하여 내어 던지고 몸으로 종서의 몸을 덮으며 이 역정놈아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그냥 두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양정의 칼이 승규의 허리를 잘라버렸다 이 역정놈아 하고 승규가 원수갑기를 맹세한 것은 수양대군이었다 승규의 독이 오른 상모와 말에 수양대군도 잠깐 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그러나 양정의 칼이 승규를 마저 죽여버림을 볼 때 수양대군은 만족한 웃음을 빙그레 웃었다 김종서 김승규 신사면 윤광은의 시체가 피에 떠서 가로세로 넘어지고 유수도 한팔이 부러지고 옆구리를 승규에게 채여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이 비비꼬고 꿈틀거리는 양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어 되었네 가세 하고 수양대군은 몸을 날려 말에 오른다 하얀 관복가락이 달빛에 펄렁한다 양정은 승규의 옷자락에 두어 번 칼에 묻은 피를 씻어 칼집에 꽂고 수양대군의 뒤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황망히 말에 올라 말발굽 소리를 내며 대문으로 나간다 나를 어찌하고 다들 가오 하는 유수의 죽어가는 소리가 수양대군의 귀에 들렸다 대사를 앞에 두고 팔 부러진 유수 따위 하나를 위하여 무서운 곳에서 얼음 더름 할 수는 없었다 양정은 유수를 두고 가는 것이 좀 더 마음에 걸렸지만은 이 판에 잠시라도 취양대군을 떨어지었다가는 전공이 가석되고 마른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대문을 향하고 말을 달렸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 죽인 자들이 달아난지 이슥한 뒤에야 종서집 노복들에 빠지었던 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혹은 마루 밑에서 혹은 아궁이 속에서 엉기엉기 기어나왔다 그제야 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러고는 벼락맞은 사람들 모양으로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하였다 맨 먼저 종서의 시체 곁에 달려온 곳은 야와라는 도립나였다 종서 부자가 수양대군의 손에 참사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종서의 가족들은 오직 입을 벌리고 덜덜덜 뿐이오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였다 아들까지도 꼼짝 아니하고 어른이 하는 양만 보았다 오직 종서의 마다들인 승벽의 마다들 석대가 열여덟 살이어서 이 모든 일에 뜻을 아는 듯 싶었다 석대는 곧 편지를 써서 혜주에 감사로 가 있는 아버지 승벽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다 부인네들이 모두 덜덜 떠는 판에 오직 하나 태연이 중문으로 뛰어나온 것은 야화다 그는 고국에 있는 동안에 친족과 이웃사람이 전장에서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뿐더러 자기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러 나가는 양을 목격한 사람인 까달게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하여도 눈썹 한 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야화의 뒤를 따라 야화의 시비가 따르고 다시 그 뒤에 승규의 부인이 따랐다 이 광경을 보고는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비복들이 모두 황황하게 뒤를 따랐다 야화는 종소의 가슴 위에 얹힌 승규의 시체를 손수 젖어 놓았다 야인의 딸인 야화에게는 그만한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맛자락으로 종소의 얼굴에 피를 씻었다 종소의 얼굴에는 종소의 머리에서 흐른 피와 승규의 목과 허리에서 뿜은 피가 엉기어 달빛에 번쩍거렸다 야화의 치맛자락이 한참이나 왔다갔다 한 뒤에야 종소의 눈과 코와 입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한 뒤에 야화는 손을 종소의 코에 대었다 숨이 없는 듯하다 얼른 종소의 앞가슴을 헤치고 왼편 저 가슴에 귀를 대어본다 심장 뛰는 소리가 아주 죽지는 아니한 모양이다 야화는 다시 종소의 코에 손을 대어본다 숨도 있다 야화는 물을 가져오라고 애치고 종소의 몸을 안으로 옮기라고 소리질렀다 사람들은 야화가 명하는 대로 하였다 야화는 시비가 떠온 냉수를 종소의 얼굴에 끼얹었다 소식이 없다 두 번째 끼얹었다 그제야 종소가 깜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기운 없이 도로 감았다 야화가 눈에 띄었을 것은 말할 것 없다 종소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고 야화는 놀라는 듯이 뒤로 물러앉았다 종소는 야화의 원수다 야화 개인의 원수는 아니나 야화의 동족인 야인 전체의 원수다 종소만 아니더면 야인들은 수백 년 누리던 옛 땅을 도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수만 명 목숨이 전장에서 쓰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오 이 징옥이가 두만강에 오지 아니하였을 것이오 이 징옥이가 아니왔더라면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과 동족들이 그처럼 악착한 사례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김종선은 도립나의 원수다 도립나의 딸들은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혹은 부모를 위하여 혹은 형제를 위하여 혹은 남편을 위하여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좋은 것을 가지 못하고 혹은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혹은 벌레로 태어나서 천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 원수를 갚고야 갈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야인의 딸들은 생각한다 아버지와 남편이 분명히 죽었으면 야완은 이 징옥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 김종서에게도 원수를 갚아야 한다 누가 김종서를 죽였다 하면 도립나에게 한 원수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종서는 자기가 반년간 섬기던 남편이다 김종서는 지나간 반년간에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원수인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그렇다면 야인의 법대로 야완은 김종서의 몸에 박힌 칼이나 화살을 맨 먼저 뽑아야 하고 상처에 흐르는 피를 맨 먼저 씻어야 하고 만일 아직도 숨이 남았으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손수 떠 넣어 주어야 하고 또 이 남편의 원수도 생전에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야인의 딸인 야화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대로 태연하게 거침없이 행한 것이다 김종서의 하해가 어찌된 것은 후에 말하기로 하자 수양대군은 김종서 부자를 죽이고 의기양양하여 서대문으로 말을 달렸다 벌써 성문은 닫힐 때연만은 권남 일파가 문 지키는 군관을 위협하여 수양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김정승 집에 갔다는 것을 이유로 문 닫기를 방해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 이 시조의 기강이 해이하지 아니한 때이지만은 이른바 팔 대군이 강성한 때라 대군이라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일이 많았다 하물며 근래에 갑자기 서슬이 푸른 수양대군이랴 수양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호랑이 김정승 집으로 가셨다니 아무리 강직하게 그지없다는 성승의 군사라 하더라도 수그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양대군이 탄 말이 서대문을 들어설 때에는 수양대군의 의기는 마치 개선 장군의 그것과 같았다 아까 이 문을 나설 때에는 미상불 근심이 많았다 그것은 실로 호랑이 잡으러 가는 포수의 근심이었다 김종서 김승규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과 겨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아는 때였었다 비록 불의의 암살이라는 길이라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던 포수는 호랑이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큰 호랑이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 앞은 무인 지경이다 아무도 감히 수양대군과 겨룰놈은 없는 것이다 좀 굵직굵직한 놈들은 오늘 밤으로 조처를 해버리고 좀 것들은 내일 하루에 쓸어내면 고만이지 그리고 나면 내 세상이다 다시는 내어놓지 아니할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양대군은 아무리 참으려 하여도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줄인듯이 목마른듯이 구하는 수양대군의 권력욕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은 김종서 집에서 누가 빠져나가서 이를 황보인에게 벌써 말하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면 황보인은 군사를 불어 먼저 서대문을 막고 자기를 방어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순군이 내 손에 있으니 이렇게 기뻤다 근심했다 하면서 수양대군은 서대문에 다다랐다 서대문이 환하게 열렸다 일은 되었다 서대문에서 기다리던 권남 권원 한석이 한명진이 수양대군을 나와 맞는다 수양대군은 마상에서 애썼네 한마디를 권남이야 네 사람에게 던지고는 이때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기운차게 말을 달려간다 양정도 네 사람을 잠깐 바라보고 빙긋 한번 웃고는 수양대군의 뒤를 따랐다 오늘의 큰 공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양정으로 하여금 몸에 날개가 놓치어 공중에 활활 날아오르는 듯이 생각해 하였다 여덟 말 발굽 소리가 초어스름의 장한 대도를 울리며 서골 앞을 지나 야주계를 지나 자악골로 올라갔다 종충교 다리에는 등불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 가보면 그것은 분명히 궁에서만 쓰는 사초롱이다 시양대군 궁에서 누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한명애였다 한명애는 사오인의 활 메고 창든 무사를 데리고 자기는 중추막 백립의 예사 차림으로 마상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때에는 아직도 태조 건국 시대에 무풍이 많이 남아서 자역으로 말타는 것이 성풍하였던 예정한 시각보다 늦도록 시양대군이 아니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명애는 저기 염려가 되어서 이처럼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에 좀더 기다려 보아도 시양대군이 아니 돌아온다 하면 이 일은 패한 것이니 그런 줄만 알면 명애는 이 길로 강원도 양양으로 달아나려 한 것이다 말을 탄 것은 이러한 연유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발굽 소리요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무사 하나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었다 과연 멀리서 들리는 다듬이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야죽의 편으로 들리는 것도 같았다 이 소리도 그 소리가 아니면 큰일이다 이것은 다만 명애만의 근심이 아니었다 투두닥 투두닥 그것은 진실로 말발굽 소리였다 달빛에 어른어른 이리로 오는 그림자가 보인다 명애의 눈은 그 그림자에 박혀었다 나으리시요 하고 한 부사가 나직한 소리로 해친다 나으리 같으면 네 사람일 텐데 하고 명애가 바라본다 분명히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의 흰 관복과 한편 사뭇불 없는 것까지 분명히 보인다 수양대군의 말은 탄 주인의 기운을 아는 듯이 내 굽을 안아 뛰었다 성공한 기쁨으로 뛰민가 실패하여 도망함인가 등불 앞에서 말이 우뚝 선다 한 명애는 나으리 하고 등불빛에 비친 수양대군의 얼굴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빙글에 웃는 낯이었다 그놈을 잡았네 하고 수양대군은 의기양양하여 새끼까지 잡았네 하고 양정을 돌아본다 양정은 이때로다 하는 듯이 그까짓놈 연아문놈 더 있더라도 이 칼로 다 잡을 것이요 하고 찾던 칼을 쑥 뺀다 칼에는 아직도 거뭇거뭇한 피가 보인다 수양대군은 양정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오늘 수공은 양정이야 하고 명예를 보고 웃었다 명예는 그것 보시오 무사를 데리고 가서 엄습한 것보다 일이 수월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자기의 개교가 맞은 것을 내어 세운다 암 그렇고 말고 자네 개교가 여하 부절이야 삼오 뿔만으로 안 되어서 그 편지를 내어주었네 하고 수양대군은 명예를 기쁘게 한다 그래 놈이 그 편지를 법더이까 응 모두 자네 개교대로야 달빛에 비춰보는 것을 이문이가 하다가 수양대군은 이렇게 한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을 불현듯 깨달은 듯 말을 뚝 끊였다가 시각이 바쁘니 자넬랑 무사들을 데리고 바로 교동으로 가게 나는 순청으로 가서 순군을 데리고 감세 하고 수양대군은 말을 채채어 서십자각을 향하여 달린다 양정이 그 뒤를 따르고 명예가 데리고 왔던 무사 중에 두 사람이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안이 보이게 된 때 명예는 달을 향하여 한 번 빙글에 웃었다 이제는 강원도 양양으로 안이 가도 된다 그의 개교는 귀신 같은 듯 하였다 명예는 자기의 개교가 하도 신통한 것을 스스로 찬탄하였다 자기는 장량 제갈량에 지지 않는 모사라고 스스로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요셉말로 하면 자기 도치의 쾌미를 보면서 명예는 수양대군 궁으로 말을 달렸다 큰일은 이제부터다 닭 울기 전에 조선은 한 번 뒤집히는 것이다 하고 명예는 마상에서 손을 품속에 넣어 깊이 간직한 조그만 책 한 권을 만져본다 그 책은 살생부다 명예가 1년 내 두고 꾸민 살생부다 몇 번이나 명예는 이 살생부를 펴보고 언제나 이것을 시행할 날이 올까 하고 기다렸던고 그런데 그날이 왔다 오늘 밤이 그날이다 죽을 사람의 허두에 이름이 적힌 김종선은 벌써 죽었다 나머지는 닭 울기 전에 끝장이 나는 것이다 명예는 별 많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끝없이 높고 끝없이 오랜 하늘 자문으로 북풍이 내려온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명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피 흘리고 죽는 대관들의 모양 그것이 유쾌하였다 그 대관들인 그놈들은 내게 원한짜리 아니준 놈들이다 10월 10일은 왕의 눈임되는 경혜공주의 생신이다 왕보다 4년 위가 되는 경혜공주는 지금 17살이다 공주의 남편이 영양의 정종인 것은 독자도 기억할 것이다 정종은 수양대군으로 더불어 명나라에 가기를 겨루다가 수양대군에게 진 사람이 아닌가 왕은 이날을 기억하시어 영양의 궁에 거동하시기로 하였다 13살 먹은 어리신 몸으로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껏 장난을 같이 할 동무도 없는 궁중 생활은 왕에게는 지긋지긋하게 멀미가 났다 13살이면 한창 장난할 때가 아닌가 넷이나 궁녀들을 데리고 간혹 술래잡기도 하고 윷놀기도 하며 일시 즐겁게 웃고 뛰놀 때가 있지만은 혹 늙은 신하들의 눈에나 뛰면 임금의 몸으로 더구나 거상중의 몸으로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매양 파흥을 시켰다 그리고 글만 읽으라고 아빙고를 메워 날마다 우참참 정인지가 들어와서는 보기도 싫은 좌전을 펴놓고 제 황공이니 진문공이니 하는 이야기만 하였다 그 중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으나 재미없는 것 알아듣지 못할 것이 더욱 많았다 아무리 재미있다 하여도 궁녀시켜 이야기 책 보게 하는데 비길 수는 없었다 왕이 장난에 미쳐 젊은 내시들과 나인들과 가택질을 하고 즐겁게 놀 때 기면 한숨 같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신은 그것이 물이든지 흙이든지 왕의 앞에 끌어엎뛰어 상감마마 이리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말을 조하려었다 그러면 왕은 머쓱하여 장난을 그치고 같이 놀던 내시와 궁녀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일부러 소리를 높여 웽웽 그를 애웠다 그를 싫어하심은 아니었다 아직 나이 어리시지만은 5원 7원으로 고풍은 물론 이헌이와 절구 같은 것도 지으시어 여러 문신들의 찬탄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글도 잠시 잠시다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은 장난이었다 파조 후에 왕은 지긋지긋한 늙은이들의 이야기판을 벗어난 것만 기뻐서 편전으로 나오시어서는 누가 이웃 안 노느냐 나고 놀자 나를 이기거든 상주마 하고 나인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나인들은 왕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나도 나도 하고 왕의 앞에 가서 앉는다 상간만 맞게 없어 지시면 상을 주시려니와 소인이 지면 어째 하오리까 하고 나인이 웃으며 묻는다 내가 지면 이야기를 하나 하여라 이야기를 읽는 대로 다 상감께 아려었으니 어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앞다 그러면 이야기 책이라도 보렴으나 이리하여 유판이 벌어지면 저녁 수라가 오를 때까지 희낙낙한다 이런 줄을 또 어떻게 듣고 정인지나 기타 명나라 사람 다 된 어진채하는 노신들이 절반 이상이나 한문 문자를 섞어가며 전하께서는 일방의 인군이 되시었으니 소위 한식 하시옵고 예안이 있으시옵거든 성경 현전이나 상고하실 것이오 내시나 국녀로 더불어 희롱하심이 만만 불가하시에다 하고 말썽을 하면 왕은 어떤 때에는 시끄러운 듯이 나도 그런 줄 아오마는 편전에서 좀 놀기로 어떻소 하시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때에는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눈임되는 경혜 공주다 교동 영양의 궁에만 가면 아주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도 궁중보다는 적이 마음을 놓고 놀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기와 한자리에 모여 왕이 영양의 궁에 거동하시는 때면 반성의 강 자순에게 하가한 수축 양씨의 몸에 난 경숙 옹주도 반드시 영양의 궁으로 온다 노니는 것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물며 이날은 경혜 공주의 생신까지 되니 왕의 기쁨이야 비할 데가 없었다 왕은 경혜 공주의 생신을 벼르고 별로 이날 10월 10일 파조 후에 영양의 궁으로 거동을 납시었다 왕의 성미가 원체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미복으로 남여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기도 몇 번 하였지만은 대간이 그 불가함을 누누이 말한 뒤에는 그렇게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미행은 있었다 대간이 이렇게 왕의 미행을 불가하다 한 것은 물론 옳은 일이어서 왕도 비록 어린 마음이라도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지도 라고 매양 전교를 내리시었다 그러나 대간이 왕의 미행을 그렇게도 성화하게 더구나 근래에 와서 불가불가하다고 상소질을 하고 말썽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충성된 동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이 눈임되는 경의 공주와 영양위를 사랑하시고 신임하시는 줄을 알므로 왕에게 가까이 하려는 자 왕에게 무슨 뜻을 통하려는 자들은 많이 교동 영양의 궁에 출입하였다 그래서 영양의는 공주 부마라는 것밖에 아무 경력도 없는 연천한 사람 이연만은 당시 정계 일종의 세력을 이루었다 영양의가 북경에 가려다가 못 간 것이 반드시 그 세력을 감아지도 아니하였다 왕은 아직도 어리시지 아니하냐 비록 이씨 계통이 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삼사십 년은 왕으로 계실 터이요 이 양반이 왕으로 계신 동안에는 영양의 궁 세도는 떨어질 리가 없을 듯 하였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왕을 위하는 좋은 동기로나 자기의 벼슬딸이 올라가기를 위하는 개인적 동기로나 왕께 가까이 하려는 자는 먼저 영양의 궁에 출입하였던 것이다 일이 되면 자연 영양의 궁에 가까운 폐와 가깝지 못한 폐가 생기는 것이요 그리 되면 세력 있는 다른 곳에 가깝지 못한 폐는 가까운 폐를 쉬게 하는 것이 인정이다 저도 가까이하고 식건만은 그러할 계재가 되지 못한 때 가까이할 계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도록 미운 것이다 이 미운 무리들을 없이 하는 한 방편으로 왕이 영양의 궁에 가시지 못하게 하려하는 것도 간관 중에 어떠한 사람의 동기는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 편이 많았을는지도 모른다 영양의 궁에 자주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에다 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예 어떠하니 선왕 지법에 어떠하니 하여서 왕이 대거를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반론을 첫 조건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 거동을 하실 때면 반드시 왕의 우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둘째 조건으로 하고 어리신 왕을 성가시게 함으로 소개한 목적을 달하려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왕이 영양의 궁에 가시는 것을 아주 막을 도리는 없었으나 심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시와 나인들 중에도 왕이 영양의 궁에 내왕하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이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의 두 편으로 갈리게 되어 좋지 않게 생각하는 편은 가끔 왕께 상감께 아래오 그렇게 자주 민가에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에다 하고 가난은 자가 있으면 구찬타 너희들까지 나를 못 견디게 구느냐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거든 너희가 물러나가서 보지를 말려무나 하고 왕이 발연 변색하여 책망하시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나 하지 아니하면 그 충신인 채 않은 작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영양의 궁 거도에도 너무 굉장하리만큼 거동의 노부가 그리고 영양의 궁에 오신 뒤에도 승지 채항 선전관 한해 내금의 봉석주 등이 각각 부서를 정하여 입직하고 금군 50명은 안에 순군 50명은 밖에 옹의하여 새새끼 지새끼 한 마리 얼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존이 계시니 이만함도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반드시 지존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이날의 왕께 근시하는 내시와 궁녀는 왕의 맘대로 택하신 것이니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 한숭이든지 지밀라인 윤연화 이월담 이든지는 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이다 왕은 왕은 잠시라도 쓸쓸하고 뒤숭숭한 궁중생활을 떠나서 하루 저녁으로 사랑하는 동기들과 같이 유케이치낼 양으로 내시들까지도 물리고 그윽히 조용하게 육도 놀고 이야기도 하고 과일 등속도 잡수시고 혹은 안석에 기대기도 하고 혹은 베개에 말고 팔구비를 베고 누워서 다리도 버둥거렸다 왕은 이날의 심이 유쾌하신 모양이었다 경혜공주 경숙옹주 두 분 누님도 왕이 기뻐하심을 만족히 여기어 아무쪼록 흥을 깨트리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로 장난할 것을 장만하였다 왕이 등극하시면서 곧 왕과 동갑낙이거나 한두 살 위아래 되는 계집아이 넷을 나인으로 택하여 항상 왕의 곁에 있어서 시중하고 잘난 동무도 하게 하였다 나인이라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큰 세력이 따라다니므로 그 네 아이 중에는 양반집 딸이 둘이나 있었다 어리신 어리신 왕이 장차 황후를 책립하실 때 다행히 간택에 들면 그 딸의 아버지는 국구로 한번 세도를 하여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 양반집 두 딸이란 것은 하나는 판동령부 송현수의 딸이요 하나는 의정부 우참찬 정인지의 진려였다 둘 다 상간보다 한 살 우여서 열네 살이요 덕은 자라난 뒤에야 알겠지만은 재색을 겸비하였다 이렇게 지체좋고 세력 있는 집에서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리 흔치 아니한 일이지만은 이때 있어서는 기실은 황호 후보자였던 것이다 이 네 아가씨들은 국상중이라 비록 채색옷은 못 입는다 하더라도 온 창안을 떨어서 골라낸 인물이라 몸가짐일지 목소리일지 꽃송아리와 같이 아름다웠다 아직 남녀의 정을 알 까닭도 없고 권세도 알 까닭이 없지만은 그래도 저마다 어리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다정하신 왕에게 깊이 정이 들어 다투어 왕께 가까이 하려 하였다 왕도 이 어린 궁녀들을 사랑하였다 아름답다든지 얌전하다든지 영리한 것도 다 젖혀놓더라도 동갑 사이의 어린 동물으로도 깊이 정이 들 것은 자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도 왕은 송씨와 장씨 두 사람을 더욱 사랑하였다 정씨는 특별히 미워함은 아니나 까다롭고 쌀쌀한 정인지를 생각할 때에는 그에 질려되는 정씨도 정이 떨어지었던 것이다 2대 아기 궁녀도 물론 왕을 따라 영양의 궁에 왔다 왕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2대 계집아이가 2대 계집아이 송씨 정씨 장씨 하고 또 하나는 한씨는 왕에게 가장 친근한 이로 모든 사람의 부러워함을 받았다 이날 또 왕께 대하여 끝없는 사랑을 가진 경애공주는 아무리 동기라 하더라도 군신 지분이 있으니 그 애정을 직접 왕께 표하지는 못하고 어린아기 궁녀들에게 대신으로 주는 듯 하였다 이렇게 이날 밤 영양의 궁 안방에는 기쁨과 정다움과 웃음이 차고 넘치어 밤이 깊을수록 더욱 그 즐거움이 깊어가는 듯 하였다 혹시 피차에 몸에 입은 상복을 바라보고는 승하하신 부황을 생각하여 잠시 눈물이 고이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은촛 때 휘황하게 는 눈물조차 한숨조차 아름답고 즐겁게 되고야 많은가 싶었다 협실에 멀리 모시고 있는 늙은 상공들과 내시들도 모두 마음 놓고 하사하시는 술과 음식에 치하고 배불러 가느다란 눈으로 어리신 성상에 만수무강하기를 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평한 시간은 오래가지를 못하였다 영양의 궁 등 대문 밖에는 난데없는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수양대군이 감순 홍달순의 부하인 순군 200명과 한명예가 거느린 무사 100명의 옹위를 받아 상감에 행제소인 영양의 궁으로 달려온 것이다 이 300여명 군사들의 둘레는 소리는 영양의 궁 안방에까지 들렸다 방금 어린 뒤 궁녀가 손을 잡고 마주 돌아가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를 부르던 때다 왕은 놀라는 듯이 손을 들어 궁녀들의 노래를 막으며 바깥이 왜 이리 소란하냐 하시었다 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만 가지는 의욕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이게 웬 인마의 소린고 공주들도 놀라서 왕과 같이 귀를 기울이고 어린 궁녀들도 노래를 그치고 눈이 둥그레서 왕과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마 순군들이 순도는 소린가 보 하고 지밀라인 윤연아가 아래였다 그렇기로 저렇게 유란할까 승정원에 알아올리라 하여라 하고 왕은 안심을 못하신 모양이었다 나이는 내시에게로 달려가고 내시는 사랑의 임시로 있는 승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때 수양대군은 영양의궁 대문에 와서 시급히 상감께 주달할 일이 있으니 정원을 부르라 하여 입직 승지 채향이 뛰어나왔다 그러나 밤이 깊은지라 문을 열지 아니하고 문틈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였다 채향은 입직하기 전에 벌써 정인지에게서 오늘 일의 개교를 들었으므로 내심으로 수양대군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던 터이었다 만일 채향이가 아니하려면 이 밤에 수양대군이 삼감께 배웁지 못할 것이오 삼감께 뵙기 전에 김종서 죽인 소문이 영의정 황보인이나 병조 판서 민신의 기에 들어가면 수양대군의 일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되면 지금 거느리고 온 삼백명 군사로 영양의 궁을 들이치고 성즉군 왕 패즉 역적의 최후 수단을 써야만 될 것인즉 아직 여기까지는 나아갈 용기도 없고 준비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날 최양 한 사람의 향배는 수양대군에게는 대단히 큰일이었다 최양도 비록 정인지에 부탁도 받았고 또 이번 일이 잘만되면 일신의 부기도 얻을 줄을 알지만은 그래도 정작 수양대군을 대하고 보니 곧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만일 수양대군을 들였다가 일은 틀리고 상감의 노여심만 받으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게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최양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저하였다 수양대군의 문 열리는 재촉이 성화 같으면 성화 같을수록 최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양대군은 최양이가 주저하는 뜻을 짐작하였다 만일 김종서가 이미 죽은 줄만 알면 최양도 안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대군은 대문 틈을 입에 대고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적개는 벌써 없애버렸네 하고는 다시 소리를 높여 긴급히 칭개할 일이 있으니 정원은 바삐 문을 열라 하고 애치었다 그제야 최양은 문 지키는 군사를 시키어 문을 열게 하였다 내금의 봉석주도 벌써 정인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며 문 안에 들어서는 길로 수양대군은 최양의 손을 잡았다 최양은 황공하여 두 손으로 수양대군의 손을 받들어 잡고 허리를 굽히었다 법대로 하면 입직 승지가 먼저 상감께 여쭈어 아련을 허하심을 받은 것이 옳지만은 수양대군은 최양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기가 앞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밖에서 무엇이 요란하냐 알아올리라는 왕명을 받들고 승지한테 나왔던 내시가 뛰어 들어가서 수양대군이 무슨 긴급히 주달할 말씀이 있으니 문을 열라고 한다는 뜻을 아래인 후였다 이 밤중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담 그렇기로 왜 군사는 그리 많이 데리고 다녀 하고 왕은 더욱 의심스러운 듯이 늙은 내시를 바라보았다 늙은 내시의 낮빛에도 안심 못되는 빛이 있었다 왕은 벗어놓았던 의관을 정제하려 하였다 무서운 숙부를 이렇게 풀어헤친 모양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공주들 공주들 영양의 정종과 나인들 모두 옷깃을 바르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에 흩어졌었던 육가락과 밤잣 같은 것을 다 치우기도 전에 퉁퉁하는 소리가 나며 수양대군이 썩 들어섰다 왕은 수양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사모를 바로 쓰며 한 손으로 띠를 바로잡았다 수양대군은 살기 있는 눈으로 방 안을 한 번 둘러보고 왕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기다려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 인 종소놈들이 모반을 하옵기로 일이 급하와 미처 엿잡지 못하옵고 적게 종소를 베이였고 그 연유를 상과 함께 아래옵 하였다 수양대군의 말에 왕이 깜짝 놀라며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하여 하고 소리를 높이시었다 이거 좋아해 네놈 같은 하나 렌렌라 멈추 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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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